한반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평화선언이 DMZ에 울려퍼졌습니다. 지난 15일 DMZ에서 한반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평화선언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며 한백 민간평화포럼의 주체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평화선언문 낭독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라산 백록담에서 6월 1일 시작한 전국 걷기 행사는 광주, 전주, 부산, 대전, 서울, 파주를 거쳐 15일간의 행진을 임진각에서 마무리했습니다.